같이 시장 다녀오세요 아, 예 작은 사모님이 같이 가자고 하셔서 작은 사모님, 이렇게 무리하시면 어떡해요 회장님께서 작은 사모님 무리하지 말라고 특별히 부탁하셨는데 아버님께서요? 회장님 아시면 뭐라고 한소리 하시겠어요? 저 괜찮아요, 이제 다 나왔어요 저는 그럼 가보겠습니다 예 사모님, 이거 사모님 거 맞아요? 아, 네, 제 거 맞아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머리 묶고 싶었는데 저 머리끈 도라니 머리끈이었어? 어떻게 도라니 머리끈이 도라니 머리끈이 왜 여기 떨어져 있었지 도라니 머리끈이 도라니 언제 내 방에 들어왔었어 음? 칫솔이 어디갔지? 칫솔은 갑자기 왜 없어진거야? 딸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딸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딸은 몇 살이에요? 딸은 지금 어디 있어요? 왜 같이 안 살아요? 도라니 머리끈이 설마 나를 알아봤나? 아... 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? 아냐 절대 알 리가 없어.